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원세 플랫폼 빈방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방은 상동이고요. 수송구 상동. 수송교원지 인근에 있는 정성행이라는 곳이 왔습니다. 정성하이츠 200에 26만원이고 아주 20만원대가 있다는게 좀 신기할 정도로 가격적인 면에서 매립되어 있습니다.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있을 것이 다 있습니다. 냉장고 자체가 아주 큰 것이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 옷장이 이렇게 있습니다. 수납할 수 있는 거니까 침대가 준비되어 있고 이방 같은 경우 남양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. 여기 또 복바이장 형식으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욕실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욕실 쪽에서 방을 보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빈방점 co.kr에서 정성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